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와이 메인섬 오하우에 새로 생긴 H마트를 다녀왔어요 H마트는 1982년 뉴욕 퀸즈에서 우리 한인이 시작한 대형 슈퍼체인인데요 올해 5월 28일에 드디어 하와이에도 지점이 생겼답니다 미국 내 현재 70개 정도 매장이 있구요 첫 매장은 하와이 핫플레이스로 뜨는 카카오쿠에 열렸는데 오늘 마알로가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매장 입구에는 청과 야채 코너가 배치되어 있구요 기존 한인마트 2곳 보다 진열이 깔끔하고 가짓수가 많은게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곳은 매장 끝에 있는 수상 코너 이구요 마알로가 본 H마트 수상 코너의 장점은 신선한 사시미가 있어 노컬과 여행자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 점이 너무 보기 좋았구요 반면 아직 포켓 코너가 푸드랜드나 홀푸즈 보다 약해 보였답니다 정육 코너가 퀄러티가 장난이 아니었구요 음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줄어 먹는 고기 부위가 종류별로 디테일하게 팔고 있었구요 정육 코너가 잘 되는 이제 홀푸즈 보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더 최적화 된 곳이 H마트 였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았구요 보시면은 이렇게 삼겹살이 있는데 제주 흑돼지 삼겹살도 있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소주도 보이시죠 아 이곳이 뭐 한국인지 하와이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세요 하와이 여행시 키친이 있는 숙소에 계신다면 간단하게 데워서 먹기만 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팔고 있는 점이 너무 좋았구요 라면 컵밥 각종 김치 그리고 밑반찬들이 있어 하와이를 찾은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아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젠 앞으로 H마트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답니다 자 아 이렇게 1층 마트 부분을 리뷰해 드렸구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와이 여행시 공역하면 좋은 H마트 2층 푸드코트를 리뷰해 드릴게요 2층 푸드코트에 올라가서는 아 여기 하와이 만내 하는 분위기구요 현재는 8개의 음식 코너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한국 브랜드 노랑통닭이 들어왔는데 하와이에서 통화는 치킨집이 되었구요 H마트 푸드코트에서는 외부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서 드실 수 없답니다 이 부분은 1층 마트에서 사오는 음료 술도 안되며 반드시 2층 푸드코트 안에서 구매해서 드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구요 하와이 음식이 입에 안맞는 꼬마가 있거나 한국에서 1일 1치킨 하셨던 분들은 하와이 노랑통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와이에 이런 치킨집 없거든요 노랑통닭 옆에는 주류 코너가 있구요 음 여기에는 99센트 가성비 맥주도 판답니다 아 부담없이 하와이 치맥도 누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치맥 콜 맞죠? 한국 분식점 1회 식당도 2층 푸드코트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할 떡볶이, 만두, 칼국수를 비롯해 여러가지 우리 음식을 팔고 있었구요 음 그리고 하와이에서 편하게 우리말로 쉽게 주문하고 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은 1회 분식을 찾는 매력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아 대박! 했던 주류 코너 렛댐 토크 바는 99센트 맥주도 있었지만 마알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막걸리를 팔고 있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음 그것도 저렇게 주전자에 담아 막걸리와 김치전 그리고 밑전을 함께 해서 좋았구요 다이아몬드 헤드 하이킹을 하고 와서 드시면 금상첨화 겠죠? 이거 지오반니 짜가 아냐? 하고 의문을 품은 하와이 오리지널 새우트럭 지오반니가 H마트 푸드코트에 자리하고 있어 이것도 놀랬구요 음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하와이 유명 먹거리 하나가 바로 하와이 새우 요리인데요 멀리 놀쇼까지 가지 않고 이제는 H마트 푸드코트에서 드실 수 있으세요 음 카오쿠 1호점 할레이바 2호점에 이어 3호점이 H마트에 입점해서 좋은 점은 첫번째로 접근성을 꼽을 수 있구요 두번째로는 모기, 파리, 닭이 없어요 그래서 덥지 않고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오반니 3호점 H마트 푸드코트의 최고의 장점 아닌가 싶네요 가격은 새우트럭에서 14불 그리고 H마트 푸드코트에서 15불 1불 비싼 점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H마트 주차장 이용 방법인데요 H마트 옆에 그래피티가 있는 옆 건물이 주차 건물이에요 카카오코 H마트 가실 때는 네비게이션의 주차 건물 주소인 440 키아베스트리를 입력하고 가시면 헤매지 않고 좋을 거에요 그리고 와이키키 다음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카카오코 지역이라 이곳에 가실 때는 스트릿파킹 웬만해서는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알려드린 주차 건물 이용하시고요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주차 확인증을 받으면 1시간 이내는 무료, 2시간 이내는 1불, 3시간 이내는 3불이니 주차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지막은 포에버 하와이 회원들이 주신 하와이 H마트 질문 몇 가지를 뽑아 답변 드리고 맞춰 볼게요 마하루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H마트에서 꼭 사야 할 쇼핑 리스트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마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동네 슈퍼 조금 나가서 조금 큰 마트 개념이고 월마트나 타겟 같은 큰 마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쇼핑 리스트보다는 여행자들이 쉽게 장 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접근해야 될 거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달콤인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마카다미와 같은 선물로 쇼핑할 물건이 있는지 잘 채워져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월마트는 가끔 선반이 텅텅 빈 경우가 있다고 하시네요 어 그거는 하와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섬이기 때문에 어떤 물류 체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하루 이틀 미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부분은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계속해서 배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에바 강막세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코스트코 월마트 또 동키호텔 팔라마 88슈퍼 abc스토어랑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 아 월마트 코스트코 보다는 작고 또 abc스토어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abc스토어는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윗단계의 슈퍼 마트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그런 뭐 큰 뭐 한층이 뭐 천평이 넘는 뭐 그런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대형마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슈퍼보다 조금 큰 마트 그래서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선공부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H마트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질문 잘 줬어요 H마트가 상당히 로케이션을 너무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코라는 요즘 하와에서 가장 뜨는 핫플레이스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그 근처에 노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 성격이 노컬 타겟이고 또 주변에 있는 한인 상권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권인데 여행자들이 접근하기도 너무 좋고 또 와이키키에서 한 차로 한 15분 정도 그래서 공항, 알라모아나, 와이키키인데 공항, 카카오코, 알라모아나, 와이키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는 둥둥맘용, JR, 우스맘님 질문이에요 H마트만의 장점,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그죠 상당히 파격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제 들어왔냐 할 정도로 너무 잘해놨어요 청각코너, 야차코너는 기존의 한인마트보다 더 컬러도 좋고 또 제철과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종유코너, 종유코너가 압권이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부위 이런 거는 홀푸즈나 세이프웨이 뭐 이런 데 잘해놨다는 마트에도 없어요 근데 H마트는 그 부분을 한국 사람 타겟해서 그 부분 너무 잘해놨고요 가장 좋은 건 여행자들이 팁 없이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 또 그 푸드코트에 지오밴드도 캐스팅했고 또 로컬에서 인기 있는 뭐 이런 식당들 많이 캐스팅해서 집어넣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마트, 다른 몰에서도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네, 마일로님 오늘 영상이 앞으로 오아오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시청자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이렇게 하와이 아름다운 거 많이 많이 담아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